작전을 시작해볼까? 여기 내 해머 내 마스크가 여기 있었네 내 사랑 해머 환자가 응급신장의식 받을 준비 됐네 시작 어? 부드러운 거미줄 이걸로 매트리스 시점 만들어야겠어 거미줄 널 위한 완벽한 집이야 플루탈쿠스 여기서 펴지 쉬어 뭐야? 내 거미줄 웬즈데이 뭘 거미한테 준 거야? 내 포근한 커스텀 침대였는데 아무도 이제 나 막을 수 없어 어떻게 이래? 침대 내 거였는데 왜 이리 화난 거야 싱? 이런 미안 이 침대 못 봤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그래 안에 뭐지? 이성 갖고 싶어? 알았어 파리 운이 좋네 플루타르코스 싱 널 위해선 다음 운을 비는 수밖에 성을 살 돈이 없다고 아, 싱 어디에 성을 짓지? 어디에 성을 짓지? 어디에 성을 짓지? 책상에? 좋은 생각이네 딱 괜찮겠어 공간을 비가 공간을 비워 보자 도구는 어디서 없게?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났다 도구는 어디서 없냐 좋았어 변신해야겠다 박수 수술을 시작해보자 싱! 다 잘 잡아줘 완벽하게 잘렸군 다음은 뭐지? 이제 나머지 집에 발코니를 붙여준 후 지붕을 잘 해주고 클레딩으로 넘어가자 좋은 생각이야 다음 주제는 창문 알았어 폼보드 시트를 작은 조각으로 자를 시간이야 이제 이 가짜 벽돌을 우리의 성에 붙이자 여기 마커 저기 웬즈데이 고마워 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이뮬리 펠스트 삼촌! 검은색 물감이 필요해! 알았어! 검은색! 내 영혼 같지? 고마워요 그래! 꽤 괜찮아 보이네 조명을 더해보자 위에 싱! 이래서 내가 평생 아이스크림을 엄청 샀던 거야 잘했어! 싱! 이게 유용하겠네 마디마디를 스틱으로 다 가리자 비밀 상자에 뭐가 드러나 볼까? 판지 두려우면 오그라들었네 불쌍해라 어둡게 칠해야겠어 완벽한 지붕이야 아니, 아니, 안돼 난 이 세트를 원하는데 알았어 패스터 삼촌 웬즈데이 이 삼촌 보고 싶었니? 주방 세트가 필요해요 갖다 줄 수 있죠? 물론이지 돌려놔 욕심쟁이 누구지? 우와! 돈 진짜 많네 난 부자야 여기, 주문한 거 여기, 웬즈데이 이거 가져도 돼? 고마워, 아가 이 패턴 마음에 드네 프린트 나쁘지 않네, 싱! 좋은 취향이야 인쇄한 타일을 주방에 두자 그리고 가구를 조금 더 하는 거지 예! 드디어 혼자 나자녀 만들 수 있겠다 내가 복도 벽을 직접 칠할게 빨간색은 부의 상징이지 내가 럭을 만들었어 복도를 깔끔히 정리하자 앞문도 꾸며야겠네 복도가 완성됐어 쉰, 어딨니? 화장실 타일 다 붙였어? 열심히 일했잖아 잘했어, 싱! 엄청 잘했네 벽에도 타일을 붙여야 돼 이제 훨씬 포근하네 나쁘지 않아, 싱!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예! 내 검은 욕조 거품 튀는 기분 너무 좋다 싱! 좋은 시간 보네 거실 카펫 두 개의 불편한 의자를 둬서 손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거야 우울한 커튼까지 아, 이 방 너무 좋다 침실을 봐볼까? 부드러운 카펫 햇빛 가리개 부드러운 침대까지 성이 거의 다 됐어 이제 남은 할 일은 음악을 트는 것뿐이야 우후 난 파티가 좋아 춤출까? 웬즈데이? 보지 마요 베스트 삼촌 이런 드디어 침대가 생겼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행복하게 같은 날 죽었답니다 끝 잘자 싱 니 성한테 작별 인사해 싱 으하하하 내 집 휴 또 악몽이 날 괴롭히네 조명 흠 학생들 자리에 앉아 말했지? 앉으라고 조용 조용 훨씬 낫군 너희에게 새 반 친구를 소개시켜주게 돼서 기쁘구나 얘는 사악한 화신이고 너희의 최악의 악몽이지 얘는 네 개의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 이 친구다 뭐야? 얘가 괴물이라고요? 그냥 평범한 여자애잖아요 시끄러워 여기가 내 자리야? 고마워 괴물 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 안녕 친구들 이 영상에 괴물이 얼마나 있는지 세어봐 아래 댓글로 답을 적어주고 거기에 어떤 괴물이 제일 좋은지도 조심해 친구 나 걸렸어 여긴 전학생 사물함이잖아 포기 잘 살펴봐야지 됐어 어서 크림 저거 봤어? 이상하다 우리 장난이 왜 안 통한 거지? 보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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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 것 같은데 뭐야? 무슨 일이야? 루저들 한심한 배거리야 왜 저러는 거지? 난 그냥 사물함에 온 건데 누가 이런 거야? 이제 넌 흑백 루저야 웬저데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스마일 전쟁 선포지? 응 딱히 하이파이 오 재밌는 학기가 되겠네 학생들 너의 운이 좋았어 우리 오늘 시험을 본다 블루가 수상한데 네 머리 좀 확인해보자 쉿 걱정마 하 컨닝페이퍼네 이럴 줄 알았어 머리 가져가 네 나쁜 성적도 우와 진짜 엉득하시네 웬저데이는 그녀만의 시험통과법이 있어요 고개 숙여 웬저데이 안녕 루저들 케이트 부정행위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지? 저 부정행위 안 했는데요 롱래그쌤? 보고 있다 선생님 신발에서 벗기는 게 최고지 너희의 다음 과제는 아이를 놀래키는 거야 실시실로 가자 준비됐지? 웬저데이 놀래켜봐 엄청 무섭게 저요? 알았어요 움직이네 나 갈래 그래 케이트 네 차례야 그래 나가 귀여워라 너 이불이 하나도 필요한 것 같은데 나가? 이게 뭐야 나가? 어기 네 차례다 문제없죠 바로 이거지 어? 어기어기 왔구나 사랑해 도와줘 하던 목적을 잃었어 도와줘 호기 어디 가는 거야? 안 돼 호기호기 어디 숨은 거야? 너희 다 아이를 놀래키는데 최악이구나 전부 낙제다? 모두 F 아 로맨틱해라 그렇지 않아 웬즈데이? 아 나도 로맨스를 원해 여기 받아 웬즈데이 안 갖고 싶은데? 그냥 받아 뭐? 싫어 그래 그럼 다른 여자애한테 해봐야지 케이트 케이트 이거 받아 혹시 나랑 걔 진짜 바보냐? 넌 좋았다 조울리네 잘가 블루 변장 너희 스스로를 안 보이게 하는 거지 변장이 예술이야 뭐야? 안 할래요 아하 놀랐잖아요 알았어 블루 변장해봐 응? 엘로 어? 교장쌤 충분해 날 찾았잖아 다른 애들은 안 보이니? 안 보여요 저기 있잖아 저 큰 박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알았어 낙제야 뻔하지 소녀들 내 교장쌤 그래 다 통과다 오늘 우리는 양궁에 대해 배울 거야 멋지지 않아? 여기 너의 활이랑 화살 너희의 임무는 타겟을 맞추는 거야 이런 케이트 조심해 그린이 먼저 쏴봐 저요? 정말요? 울지도 않는데 활이 어딨지? 저기 나 쉽게 겁먹지 않아 타겟을 조준해 그린 왼쪽 아니 오른쪽 이제 쏴 내 모자? 이런 봐 양궁은 내 타입이 아니라니까 나한테 여부는 있어 다행이지 거기 너 안 좋은 노수 줄 거야? 웬즈데이에게 화를 줘보는 건 어때요? 나쁘지 않네 웬즈데이 나 더 잘할 수 있지 보지도 않고 브라보 케이트 이런 나도 안 보고 할 수 있어 나이스 샷 내 사과를 봐 맛있네 하 보고 배워 뭐 하려는 거야? 리오 속에 리오 속에 타이머 시작 3 2 1 완벽한 타이밍이네 뭐야?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수업이 드디어 끝났다 어서 가렴 내 화살 초 얘들아 얘들아 너희 둘 다 A야 안녕 웬즈데이 누구한테 장난 좀 칠까? 저기 제가 뭘 꾸밀하나 봐 안녕하세요 아줌마 뭐야? 우와 늑대인가 이 엉덩이를 누가 치우라는 거니 허기 오늘은 한 해 중에 제일 행복한 날 시험날이다 누가 답해볼래? 폴 나와 악마의 쭈가 있던 걸 깜빡했네 다음은 너다 프레디 저요? 네 쭈 아래로 기어가면 되지 됐다 두 개 일찌로 이제다 키킷 네 교수님 어 전사님 도와주세요 캐롤라인 어디 가니? 잘 가라 아야 내 머리 누가 답을 알고 있지? 이거 쉬운 거야 어서 손등가 보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다 예쁘다 저인 손이 붙었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움직이지 마 하 불쌍한 거 다음 저는 답을 아는 걸요 좋네 그치만 손은 안 들었으니 F 너는 안 해? 폴 우와 손 들었네 답하려는 거지? 화장실 가도 돼요? 가렴 오늘 너희는 시험을 본다 또요? 뭐가 문제야? 그래 좋았어 여기 작은 칠판 이게 너희의 시험이야 시간 카우트 시작 뭐야 안 보여 더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이거 터치 스크린 아니었어? 안 보여 안경이 필요하겠어 하나 더 또 하나 더 아직도 안 보이네 당근이 눈에 좋지 그래 보인다 너무 늦었다 시간 초과야 시험지 제출해 안 돼 아무것도 못 적었는데 학교 끝이다 오늘 하루 살아남았어 잘 가 얘들아 그렇게는 안 되지 가자 층견들 학생들 아 다신 안 돼 오늘은 너희가 괴물 학교를 졸업하는 특별한 순간이란다 축하해 케이트 네 졸업장이야 예 드디어 끝났다 우리 같이 괴물 사진 찍어볼까?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